연세 한국어 3 그럼 내가 이 빈대떡 좀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래? 안 그래도 지금 갖다가 드리려던 참이었거든 네, 주세요 제가 갖다가 드릴게요 우리 회사 과장님의 아기 돌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무엇을 사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아기 옷이나 신발 같이 아기한테 필요한 물건은 어떨까요? 그런데 아기 엄마의 취향도 잘 모르고 해서 그럼 금반지는 어때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아기 돌에 많이 선물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반지가 좋겠어요 그런데 돌잔치에 가서 뭐라고 인사해야 해요? 아기를 보고 참 잘생겼다라든가 참 예쁘다고 말하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하면 돼요 부모님들에게는 뭐라고 인사해요? 축하합니다라고 말하고 아기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미선 씨 덕분에 잘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야, 오래간만이다 동창회 때나 내 얼굴을 보는구나 우리 얼마만이지? 학교 졸업하고서 처음이니까 한 3년쯤 되나? 요즘 어떻게 지내?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 중이야 힘들겠구나 그런데 정의가 안 보이네 아까 연락이 왔는데 오늘 못 온다고 하더라 너한테 안부 전해달래 못 오다니? 난 정의 보려고 왔는데 민수야,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이번 금요일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선배님 오실 수 있죠? 이번 금요일? 몇 시에 시작하는데? 4시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래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환영회를 하니까 6시까지 오세요 일찍 연락하지 저녁 약속이 있는데 좀 늦게 가도 될까? 늦게라도 꼭 오세요 뒤풀이로 노래방에 갈 거니까 노래도 한 곡 준비해 오시고요 제임스, 오늘 저녁 6시에 신입생 환영회에 있는 거 알지? 네, 선배님 그런데 장소는 어디예요? 신촌에 있는 연세돼지갈비집인데 백화점 뒷골목에 있어 그런데 선배님 한국의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뭘 해요? 신입생 소개도 하고 선배들 이야기도 듣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일단 와서 경험해 봐, 재미있을 거야 저희들이 뭐 준비할 거 없어요? 선배들이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오기만 해 정말요? 와, 오늘 정말 기대되는데요? 대학원 선배들하고 졸업한 선배들도 모두 오시니까 늦지 말고 와야 한다 네, 알았어요 아, 그리고 환영회 뒤에 노래방에도 갈 거니까 뒤에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알겠어요 그럼 이따 뵐게요 자, 슬슬 정리들 하시죠 오늘 회식에 모두들 참석하시죠? 그럼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요 식사하고 나서 2차도 있어요? 2차는 노래방에 갈까 하는데 다들 어때요? 어떻게 하죠? 저는 목이 쉬어서 노래는 못할 것 같은데요 외이씨가 목이 아프다니까 이 차는 간단하게 차나 마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2차는 제가 사죠 한국에도 여러분의 나라와 같이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돌, 생일, 회갑잔치 등과 같은 가족 모임 신입생 환영회나 환송회 등의 학교 모임 그리고 회식이나 뒤풀이 같은 직장생활 모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에 관련된 문화 중 식사 후 돈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국에서는 친구나 선후배 혹은 손윗사람이나 손아래 사람과 만날 때 식사비를 각자 내지 않고 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선배와 후배 사이의 만남이라면 선배가 손윗사람과 손아래 사람과의 만남이라면 손윗사람이 식사비를 내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또한 친구 간의 만남에서도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지 않고 돌아가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식사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임스 씨, 어떡하죠? 저 오늘 실수를 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선생님께 숙제를 낸다는 것이 그만 제 일기장을 냈어요 어떻게 하죠? 뭐가 문제예요? 다시 달라고 하세요 벌써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셨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무슨 비밀 내용이 있나 봐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머, 리혜 씨 어떡하죠? 왜요? 리혜 씨가 부탁한 김밥을 사왔는데요 참치 김밥을 산다는 것이 그만 김치 김밥을 사왔어요 잠깐만 기다릴래요? 제가 다시 바꿔올게요 아니에요, 미선 씨 괜찮아요 김치 김밥도 좋아요 그렇지만 리혜 씨는 매운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김치 김밥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자, 같이 먹어요 아, 난 요즘 왜 이렇게 실수를 잘할까 중요한 약속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저도 그래요 요즘 일이 바빠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김밥 정말 맛있네요 어서 드세요 네, 리혜 씨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제대로 사올게요 오늘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을요? 하숙집에서 식사할 때마다 찌개를 덜어먹지 않고 같이 먹어서 좀 불편하다고요 한국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들 먹어요 그래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하숙집 아주머니께 비위생적이라고 불평했어요 하숙집 친구들은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같은 그릇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머, 영수 씨 여기 웬일이에요? 약속이 있어서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어제 제가 한 부탁이 부담이 됐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거절을 해서 화가 난 건 아니지요? 그럴 리가요 오히려 제가 미안한데요 그럼 저 그만 가볼게요 그냥 가려고요? 저하고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지 그래요 볼 일도 있고 해서 빨리 가봐야 해요 차는 다음에 마시지요 리에 씨 어제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사과할게요 아이, 뭐 별일도 아닌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당황하셨죠? 조금은 그랬지만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나쁜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넓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알았죠? 그 대신 제가 오늘 맛있는 점심 살게요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점심을 사고 그래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아니에요 이런 기회에 이런 기회에 리에 씨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더 잘됐어요 자, 어디로 갈까요?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쓰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제 어떤 사람이 길에서 저하고 부딪혔는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부딪히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안하다고는 하지 않고 괜찮냐고만 계속 물었어요 그랬군요 어떤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해요 문화 충격이란 어떤 사람이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두 문화의 차이에 의해 느끼게 되는 충격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누구나 문화 충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 언어, 습관 등 많은 것들이 낯설기 때문에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여자 두 명이 팔짱을 끼고 정답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시다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화권에서 온 사람은 참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친한 친구 사이일 경우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 차이에 의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문화에 대해서도 바르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야유회 언제 가는 게 좋을까? 금요일 오후에 1박 2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주말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복잡한 줄 알면서도 주말에 많이 놀러 가니까 그럼 장소와 일정은 어떻게 하죠? 내일 동아리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자 어때? 그게 좋겠어요 모두들 관심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주말에 우리 동아리 회원들끼리 야유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에 따라 장소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음... 오랜만에 갖는 모임이니 장기자랑 같은 재미있는 행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남이섬 어때요? 너무 멀지도 않고 또 근처에 맛있는 식당도 많고 아, 거기가 좋겠네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을 짜보도록 할까요? 아침 8시에 학교 앞에서 출발하면 10시쯤 남이섬에 도착할 거예요 2시간 정도 산책을 한 다음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자랑을 합시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아, 참 장기자랑 사회는 누가 보지요? 그런 일은 미선 씨가 잘하니까 미선 씨한테 맡기는 게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행사 준비와 정리를 맡고 진행은 미선 씨가 하고 이렇게 일을 나누면 되겠네요 제임스 씨 요즘도 중국어 공부해요? 아니요 조금 배우다가 발음과 억양이 어찌나 어려운지 포기하고 말았어요 외국어 공부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럼 우리 언어 교환할까요? 저도 중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거든요 저도 영어를 좀 더 연습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제임스 씨는 언제 시간이 나요? 저는 월요일이나 수요일 오후가 좋은데요 선생님, 오늘 리에 씨가 못 온대요 왜요? 무슨 일이 있대요? 글쎄요 말은 안 하는데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나봐요 그래요? 무슨 일일까? 어제는 저와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는데 점심을 먹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말 못할 고민이 있어도 친구한테는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선생님,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입학 원서를 접수시키고 입학 시험을 봐야 해요 원서만 내면 돼요? 학교마다 다른데 고등학교 성적표와 자기소개서도 필요해요 면접 시험도 봐야 하고요 그 밖에 준비할 것은 없나요? 아, 마리아 씨는 외국인이라서 한국어 시험도 봐야 해요 요코 씨, 학교를 졸업한 후에 뭐 할 거예요? 저는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요 제임스 씨는요?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할까 해요 그런데 혹시 한국에서는 어느 대학교가 한국학으로 유명한지 알아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문제라면 학교 상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어때요? 학교 상담실에 진학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맞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데 상담실은 어떻게 이용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먼저 학교 상담실에 상담 신청을 해놓고 약속한 날짜에 상담실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돼요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해요? 학교 상담실 앞에 가면 신청 용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상담할 내용을 쓰고 상담실에 내면 돼요 아,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당장 신청해야겠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현재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의 교육을 받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유치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가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중학교 3년의 교육도 꼭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한국에는 대표적인 초등교육기관으로 서당,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훈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훈장과 그 가족의 생활비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며 봄과 가을에 곡식을 걷어서 훈장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서당에 입학하는 날에는 술이나 닭 등의 선물을 준비해서 훈장에게 드리는 것이 예의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예부터 이렇게 스승을 공경하는 풍습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현재 5월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인의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 좀 먹으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같이 가고는 싶지만 지금 남은 숙제를 해야 돼 어제 끝낸 줄 알았는데 다 못했어? 다 하기는 어제 저녁에 갑자기 회사 동료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느라고 밤을 새웠어 아 어쩐지 그래서 오늘 피곤해 보이는구나 응 미안하지만 오는 길에 음료수 좀 부탁해도 될까? 제임스 어디 가? 응 도서관에 가는 길이야 지난번에 빌린 책을 반납하려고 그래? 나도 도서관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럼 미안하지만 혹시 내 책도 좀 반납해 줄 수 있어? 나도 지금 책을 반납하러 가는 길이었거든 그래 이 책만 반납하면 돼? 응 그래 고마워 난 이제 시내에 갈 건데 뭐 부탁할 거 없니? 시내 어디? 명동백화점에 그럼 음악 CD 한 장만 사다 줄래? 그래 무슨 CD인데? 이승재의 새로 나온 CD 아 그거 나도 들어봤는데 진짜 좋더라 알았어 사다 줄게 고마워 역시 친구밖에 없다니까 여기 돈 있어 한 만원쯤이면 될 거야 아니야 돈은 나중에 줘 내가 카드로 한꺼번에 계산할게 그럴래? 알았어 그럼 돈은 내일 학교에서 줄게 고마워 여기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자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부탁해 볼까? 저 죄송하지만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요? 네 찍어 드릴게요 이걸 누르기만 하면 돼요? 네 뒤에 있는 기린도 나오게 찍어 주세요 어 뒤로 한 발짝만 물러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감사합니다 저 마리아씨 부탁이 좀 있는데요 들어줄 수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가 다음 주에 발표를 할 수 없는데 발표 순서를 저하고 바꿔줄 수 있어요? 발표를 못하다니 무슨 일이 있어요? 회사이기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가야 해서요 어떻게 하지요? 저도 다음 주에는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다른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 어제 거절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그래요? 재미있었겠는데요 네 평소에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서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먼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대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니요?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봐 네 라고 대답한다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진 거래요 할 수 없는 일을 적당히 거절하는 것이 착하다는 칭찬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대요 그런 것 같네요 또 다른 방법은요? 자신의 한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부탁받는 순간에는 승낙하는 것이 편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자신의 일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약속해 놓고는 일을 잘 끝내지 못해 쩔쩔매면 더 곤란해지잖아요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네요 과장님, 이번 일요일에 중국 거래처에서 손님이 오신다죠? 네,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 거니까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도 공항에 마중 나가실 건가요? 네, 그렇지 않아도 웨이 씨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어요 혹시 그날 저녁에 통역을 해 줄 수 있어요? 일요일 저녁이요? 그땐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요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보지요 한국에는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습니다 이러한 속담들은 말을 할 때 지켜야 할 예의나 말과 관련하여 조심해야 할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곱다는 자기가 먼저 남에게 좋은 말로 잘 대해주어야 남도 자기에게 잘 대해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어 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말에 관련된 속담으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는 말은 말만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은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아 라고 말할 때와 어 라고 말할 때 그 느낌이나 내용이 달라진다는 말로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언제든지 말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밖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고등학교 때 사진이요 그때 친구들이 보고 싶어지네요 옛날 일을 추억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고등학교 때 정희 씨는 어땠어요? 저는 영화를 참 좋아했었어요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영화 보러 가곤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정희 씨 집에 유난히 영화 관련 잡지가 많았군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게 몇 년 만이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니까 한 10년쯤 됐나 보다 그래 정말 반갑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응 나는 한 3년 동안 호주에 유학 갔다 왔어 너는? 난 대학 졸업 후에 무역 회사에 취직했어 그랬구나 우리 고등학교 때는 단짝 친구였는데 매일 같이 공부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놀기도 하고 맞아 어쩌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아 그때 우리가 자주 가던 그 떡볶이 집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 아주 맛있었는데 우리 그 집에 같이 가볼까? 어때? 좋아 그 집 아주머니 진짜 친절하시고 떡볶이도 많이 주셨는데 맞아 그 시절이 그립다 그때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언제나 즐거웠던 것 같아 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나도 그래 여기도 많이 변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큰 건물이 없었는데 10년 전에는 어땠는데요? 길 양쪽에 극장이 있었는데 모두 단층 건물이었지요 그때보다 많이 발전되었다는 말인가요? 조금 더 화려해지고 커졌다고 할 수 있지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시간이 참 빨라요 어느새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다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여기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언제 귀국하세요? 조금 더 여기에 있을 계획이에요 회사 사정도 있고요 웨이 씨가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많이 바라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생활이나 계획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지금의 생활보다 그 생활을 더 사랑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5천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후회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현재나 과거의 상태와는 다른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만약에 내가 천재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면 제 생활이 더 편해졌을까요? 제가 원하는 많은 일들을 더 만족스럽게 이루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행복하게 이끄는 것은 내가 천재로 태어나거나 내가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의 나로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신문 보셨어요? 드디어 새로운 가사로봇이 판매된다고 해요 그래요? 무슨 일을 하는 로봇인데요? 집안일은 물론 아이를 돌보기까지 한대요 그래도 로봇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것만 할까요? 사람이 하듯이 아주 완벽하게 잘한답니다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로봇이 나오다니 세상 참 좋아졌어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는 도시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한강이 있습니다 강북과 강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강의 북쪽 지역을 강북, 강의 남쪽 지역을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은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으로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루었을 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한강은 옛날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강은 강원도와 충청도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한강이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현재의 한강은 교통의 요지이며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총 25개의 한강다리가 건설되어 한강의 남과 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숲과 공원, 자전거를 위한 도로도 있어서 서울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안듐 공원, 자전거를 위한 도로도